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음 음 음 음 음 음 발전기야 아아 또 발전기야 아 애들 겁나게 왔네 진짜 좀 잡아야겠다 겨울식량이니까 어 안죽었네 어 뭐야 아 나 미치겠네 어딨냐 꽃 꽃 여깄네 아 아따 악마의 꽃이에요 악마의 꽃 아 악마의 꽃이 신기했어 아 악마의 꽃이 신기했어 흠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벌..넣고 으아아 어휴 나 배고파 죽으려고 한다 여기 정리 좀 해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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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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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하나 더 만들고 나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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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아 먹었어 이건 뭐지? 어 포메그레이트 포메그레이트 아 아 어이..이걸 왜 샀어? 아.. 모자르다 일단 거미조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c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됐어 이거 몇번 하면은 그게 없어지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레망님 어서오세요 자 빨리 몰라 몰라 빨리 가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 잡아야 돼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아 달려 달려 아 애들 애들 너무 많아 야 오지마 오지마 여기에 벌이 한 마리 제발 벌 벌 아 저녁이 되거렸어 아 아 애들이 온다 겁나게 많이 올 것 같은데 뭐가 올라고 그러지 알바요 알바 재밌게 뛰었어요 말이 이상하네 독 많이 벌었어 독 많이 벌었어 요즘 레망님 보기가 힘들어 왔나 와와 그래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밖에 안 된다고 두 마리 네 마리 이 마리 네 마리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를 소개해 줄게 여기 여기 그래 아우 그래 그래 어이구 어이구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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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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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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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격하지 말고 나 공격하지 말고 쟤네들 있잖아 쟤네들 뭐 이렇게 많이 줘 저거 다 먹고 싶은데 오지마 임마 뭐야 이거 꽉 찼어 벌써 야 야 야 이거 넣어놔 오오오 아이 쟤 진짜 오지마아 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 자 잘 잔다 야 체스터 야 너까지 자면 어떻게 해 아씨 야 너까지 자면 어떻게 해 오오오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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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스터 체스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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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 아 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발 있어라 잠자리 진짜 들고 너무 많이 잡는다 왜 그 자체스터 그 자체스터 아니 안 나와 참 아니 매우 넌 갑자기 한번 가볼까? 벌 한마리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 벌 때문에 지금 야 너 이거 이거 잠깐만 넣고 있어봐 아 이거 버..이것도 야 이것도 아 벌 한마리 잡으라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갔다 거리는건지 양보하려면 벌이 한마리 더 있어야 되는데 네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야 오지마 위로가야되는구나 아 가면은 저녁될거같은데 겨울이야 벌써 거의 거울 겨울이 다가오고있어 아 저거 벌 한마리만 벌 한마리만 벌 한마리만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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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되면 돌아다니질 못해요 많이 낮이 너무 짧고 추워가지고 빨리 가자 빨리 배고프대 넌 새는 왜 여기까지 와있냐 영어요? A,B,C,D,E,F,G H,I,J,K,L,M,N,O,P ㅋㅋㅋㅋ 됐나요? 제 영어실력의 500%를 발휘했습니다 씨앗은 되게 많네 희망 희망 뭐 뭐 뭐 내 영어실력 하루이틀 분 것도 아니고 아 잠시만 일단 방충 이거 넣어놓고 벌 벌 벌이 여기 있었나? 벌 벌 넣어놓고 네 마리 오케이 이러면 오케이 하고 너 너 누가 허락없이 야 너 이씨 아 아 아 왜 이렇게 왔다갔다 그려 아따 야 된데요 오케이 이거 하나 만들어야지 달걀 어 달걀 다 또 엎 내가 음 엄청 넌 다 아니면 말 일 그 자리 Zoo 로 러 윽 다 오 도 도 드래곤.. 그게 안나오네? 드래곤.. 그게 안나오네? 똥 넣어놓고 이게 안나오지? 아 일링설비 여기 왔구나 애쉬 넣어놓고 이건 뭐.. 뭘.. 알필요가.. 없는데? 어 태울게 없는데? 석탄? 자.. 양봉을 해보도록 하자 B박스 이거.. 아 이게 두개.. 이게 몇개있네? 오! 딱 두개있네? 이거에.. 이거 네마리에.. 이거 하나.. 일단.. 일단.. 그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버리잔.. escort 그럼 Very organic 여기다가 넣으면 되나?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쓰는거지? 가까이다가 지어도 되나? 차 한번도 안써봐서 차 한번도 안써봐서 차 한번도 안써봐서 차 한번도 안건요 ampoo 너무 가까이서 지웠나? 아 부셔야 되나? 아 모르겠다 일단 고기나 한번 싹 회수하고 고기 한번 싹 회수한 다음에 저거 벌 잡으면 벌 잡으면 안 되려나? 그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벌이 이렇게 많지? 오오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너희들한테 뭘 바라겠냐 내가 죽여야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아직까지 있네 야 일루와 일루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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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깜짝 놀랐어 오오오오오오오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가 정말 좋네 헤드라이트 이제 애들 안나오나? 이게 3단계까지 다 업그레이드 됐네 벌써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범죽 범죽 야 너희가 어디가 야 이거 줄게 가지마 야 일로와봐 가지마 가지마 일로와봐 나와 야 왜 안나와 어? 야 왜 왜 안나오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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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손달라고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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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들 많이 두거든요 오케이 꼬치 꼬치 다시 설치하구요 아이고 꼬치 다시 설치하고 으으 왜 이렇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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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이 자식아 나와 오우 꼬치 좋아 건축 자 자 사치하고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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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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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얻었다 19개 19개야 뭐 야 너 집에 가 얘들 쟤 이 자식은 계속 여기로 오네 야 가 집에 나 집에 가라니까 나 집에 가라니까 어허허 겁나게 많다 진짜 이건 컴파스 컴파스는 어디다 쓰는거지 어 55일부터 아닌거 같은데 너우리 60일부터 같은데 60일부터 같애 60일부터 같애 쟤 어택하면 얘네들도 나 공격할려나 잠깐만 일단 60일부터 같애 음 좋아 30일부터 같애 뭔소리야 이거 이거 4개를 3개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반디뿌리 금도 좀 넣어 아 그냥 가고 와야겠구나 금도 없구나 음 나문도 없네 나무는 전혀 없네 흠 흠 어어 흠 흠 흠 흠 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air 아이고 미래좀 주고 이거 뭐야 악마의 꽃이 또 있네 좋아 악마의 꽃 넣어놓고 여기다가 빌어놓고요 아이고 아이고 나무를 공격하라고 하자 나무를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고춧가루 나무하러 가자 저기서 애들 데려오면 되겠지 아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야 여기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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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마리 다섯마리면 되겠지 다섯마리면 숲을 다 파헤치고도 다 놓을거야 도끼 삽 나무를 향해 돌격! 나무를 향해 돌격! 야 돌격 돌격 빨리 돌격 돌격 나무를 향해 돌격! 돌격! 왜왜왜 다 나무가 부셔졌냐? 아니 여기 나무가 왜 다 부셔졌어? 나 부셔 부셔 야 부셔 부셔 와봐 야 저기 많다 야 빨리 나무해 나무해 시간이 없어요 나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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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면 나무 귀신이 낳을 수도 있지만 얘네 가면 나무 귀신이 안나오던데 부셔 부셔 오오 나왔어 나왔어 나무 귀신도 나왔어 두명이 나왔어 얘들 다 죽었다 한마리는 죽여야되는데 어떻게돼 한마리 빨리 한마리 빨리 배낭 배낭 한놈 어디갔지 배낭 한놈 어디갔지 한마리 집에 가야된대 난 광상모자있으니까 괜찮아 국 8%밖에 없긴하지만 흐음 아까 그 나무장룡 하나 어디갔지 진짜 그대로 그렇게 갈 리가 없는데 이제 걔네들은 한번 나무 끝까지 따라오거든요 죽을때까지 싱쓰 싱 .. 싱 뭐..맨 어..매..많이 키긴 했는데 황금을 좀 그 돼지왕한테 줘가지고 황금을 좀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나무가 좀 더 많이 필요 한데 아이고 아 저 반대풀이 있는데 아 나무가 있다 이제 돼지꼬리 넣어놓고 아 점점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네 오와우 와우 대박인데?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 황금물좀 얻자 이거 뭐지? 리빙 아 아 아 이것도 20개나 어 어 야 이거 0% 잖아 이제 이게 이거 다시 채울 수 없나? 반딧불이만 있으면 되지 않나? 혹시? 뭐로 채우지? 뭐로 채우지? 반딧불이? 아 됐다 아아 아아 오케이 빨리 빨리 가서 고기를 많이 얻은 다음에 왕 돼지왕한테 줘서 황금정어 황금정어 더우세 잠깐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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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ttacks 저스트야, 너 일로 와봐 고기를 싹 끌어가 잔나무 까지 저스트야, 너 일로 와봐 그래, 너 일로 와봐 피래침 만들었어요 여기 피래침 있죠 ㅜ ㅜㅜ 자자 아 이것저것이구나 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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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나무까지도 해라 보네 돼지집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급한 오르러 돼지왕한테 줘야지 오우 너무 많다 레즈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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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60일부터 두번째 겨울인거 같은데 난 뭐하냐 여기서 야 아이고씨 어이씨 일로와 많이 안겨 우딍뚱뚱뚱 다진כ深 으응 여기 돼지꼬리 넣구요 야아 아이고 아이고 저거 뭐야 야 야 일루와 나 이.. 나 갑옷 입어야 되는데 참 오오오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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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야 어루왜왜왜왜 날씨가 몇 도인데? 어우 날씨 되게 좋네 야 잠깐만 보니까 내 도로 다 어디갔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너 계속 쓰고 있었네네 돼지 꼬리 넣어놓고 잠깐만 기다려가 1차적인 확인 자 여기다가 집중하게 다 넣어놓고 돌 광석 다 넣어놓고 여기다 됐지 나무는 여기다가 연료 썩는거 비료 비료는 다 여기다가 넣어놓고 광석 이거 뭐야 기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보석 못둘 다 광석 벌써 겨울이야 근데? 58일부터 겨울이야? 어 옥수수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아야야야 이거 열고 옥수수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토마토도 넣고 뭐가 나오나 봐야겠다 드래곤 드래곤 그게 있으면 드래곤파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할지 아 뭐 이상한거 나왔다 아 또 뭔가 나와요 저거 와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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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지 돼지 할일이 있어 돼지 어디갔어 돼지 돼지 야 아잇 아니 아 아따 니 몇 마리야 이거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어팔로 쟤네들을 죽여버려 아 잘 죽이고 있어요 야야야 야야야 걔 걔 왜 걔 잘못도 없는거야 어 내 창은 어디갔냐 야야야 쟤네들 이게 혼날라고 어 맞았네 씨 아 아까는 막 보석도 주고 그러더만 뭐 뭐 개뿔 하나도 없네 오오오옹 희야야야 야 챠스 챠스 일루와unes 야 일루와 한명 많아 근데 너네 죽었어 야 일루와 한번 해볼까 내가 챠스 야 왜 왜 덤벼보시지 덤벼보시지 오 오 와보시지 아 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체스터만 때려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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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olarak 가 Ja 아 미치겠네 야 한마리만 와 야 와봐봐 왜 안돼 why 안싸워 오! 오오! 아 나이씨 진짜.. 진짜 모르겠네 야 일로와 어어 뭐야 이거 패턴이 왜이래 오우 나 잠깐잠깐만잠깐만 이게 뭔일이여 오우 옆에랑 아따씨 야 너 일로와 일로와봐 아 이거 패턴이 왜이래 아 나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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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난 에너지가 고자 와아 뭐이 개풀 개 개풀닭지가 왜이래 나무 나무해야겠네 아 겨울이다 잠시만 이게 이게 썩는거지 아 펀드라 여기도 여기도 있네 어 어 어 어 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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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왜 계속 캐고있냐 나무하러 가야되는데 엎 커 혼자 하기 빡세니깐 캐릭터 애들좀 용량이 아저씨 나무가 급하다 지금 아 내가 혼자 해야 되나 시간이 좀 개떡 같네 이리로 와봐 너 혼자 있나? 여기다가 좀 나무를 좀 심을까? 빨빨리 심어 어? 아 돌도 만들어야 되는데 히트 히트 아 그거 그거 만들어야지 돌 두개 만들어놨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 작년 겨울에 나 혼자 해야겠다 석탄 빨빨리 뜨거워 뜨거워 어 황금 도끼가 뜨거워 뜨거워 어떻게 만들어졌지 일단 이 도끼부터 다 쓰고 일단 이 도끼부터 다 쓰고 가슴 보형 오 거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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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빨려야돼 나무를 빨려야돼 버팔로 투구도 하나 만들고 아이고 이번에 나오면 3마리 나오나? 나무의 장난 아이고 됐다 한금도끼 생존 게임이요 아이고 오케이 제모 방지에 있잖아요 오 오 끊지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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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pires 안되지 따기잼에 배는 빨리 차는구나 자자자 냄비요리도 하나 만든다 아 히트스토어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하나 더 방송 스티어 아..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군 뭐 지푸라기는 많으니까 빨리 빨리 쟤네들 좀 참아 쟤네들 좀 잡아 놔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애들 발전기야? 야 쌤..뭇..뭇..뭇..뭇..참 해산철 발전기야 저거 체스터 제 충실함 부하절 제 충실함 부하절 제 충실함 부하절 부하절 하구 제 충실함 승인 초대박지나 음 이제 슬슬 동굴도 좀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모님 와서 오세요 제가 넣고 저도 처음에 한 5일 6일 버텼나 그랬어요 슬슬 나무가 슬슬 나무가 리액션 혹시 아시는 분 있나? 그건 늑대.. 늑대.. 그걸로 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고 오케이 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음.. 야 태워 저거 무빙을 너무 잘해 저거 집에다 지는 거 아니에요? 저 어디다가 지어야 되는데요? 몰라서 그냥 대충 지었어요 저거 부셔야되나? 그냥? 벌.. 벌 잡는데 나비를 잡아서 꽃을 심어야 된다고? 나비를.. 나비가 있는데 어떻게 꽃을 심지? 나비는 있어요 나비는 여기 잡아놨는데 어딨냐 어? 나비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나비 나비 있잖아요 아 나비를 심으면 꽃으로 변해요 아.. 그렇구나 뭐 알아야지 아.. 아.. 버팔로 아.. 버팔로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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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바로 나오나요? 나비가? 나 여태까지 꽃을 겁나게 많이 뽑아가지고 꽃 꽃을 엄청 뽑았거든요? 아 그러면 안되나? 나.. 나비 몇 마리 없을텐데? 왜? 아이고 왜 뒤집어왔어? 이거 뭐.. 네.. 세 일단 항상 61일이라고.. 뭔소리야? 상..상자가 많은거에요 저게? 저것도 좀 부족한데? 디어클롭스? 일로왔나 어딜 도망갈라고 야 거기서 성탄 성탄이네 다른데 있는거 지금 다 훔쳐온건가? 아 여긴 멈춰왔네 아 여긴 멈춰왔네 너너너덩 엎 막 택 벨 벨 벨 벨 벨 벨 아 토끼를 안 잡아요? 토끼 앉아보면 뭘로 먹고살아? 난 토끼가 주시겠네 나무를 좀 더 나무를 좀 더 해야겠는데 아 몬스터 고기도 고기로 바꾼다고요? 몬스터 고기를 먹으면 고기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이게 얼마나 컨텐츠 되게 세지 않나요? 고기로 왔어요 돼지 헬멧이요? 돼지 헬멧? 돼지 헬멧 만들기는 쉽던데 돼지 헬멧 만들기 흠 야 야 야 터네 이야 야야야 아이고 내가 돼지 돼지가 돼지구나 돼지 꼬리 근데 몬스터 고기는 그럼 어디서 와더? 몬스터 고기도 어디서 많이 왔나? 구도 아름다워 체스 알로와봐 계란으로 좀 바꾸자 계란으로 좀 바꾸자 야 체스터! 일로와봐 일단 이거 좀 넣어놓고 계란 내놔 계란 내놔 돼지고기 넣어놓고 어딨냐? 석탄 석탄 넣어놓고 나무를 좀 해야되는데 계란 야 빨리 까끗히 변해라 오케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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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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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장고를 망치로 썼어. 아... 저 로얄 제루는 어떻게... 이거 요리 어떻게 쓰지? 저 로얄 제루 요리는 뭐 있는지 아시나요? 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나 이게 이거밖에 모르겠어. 나뭇가지 한 개? 그럼 그게 효능이 뭐예요? 뭐가 뭐가 좋아? 뭐가 뭐가 좋아? 저 로얄 제루는... 저 로얄 제루는... 저 로얄 제루는... 뭐... 声... 이거 아이템 같은 거 부실 순 없나? 이리 와 러시러시러시 러시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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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큰 고기나 작은 고기나 저건 똑같네 음 뭔 소리지? 불이 겨울에도 다녀요? 저거 벌집 부시면은 아아 아 저랬어 아 저거 저거 다 놓으면 안되는구나 저거 부시면은 벌 안나오죠 어 봄 돼야지 어디냐 이거 이거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여기서 살아나죠? 이거 그리고 저거 없어지고 몇개 만들어 놓을까? 아니 근데 뭐 많이 만들어 놔 봤자 아 야 흠 이러면 이게 없구나 네? 뭐가 피통이 줄어들어요? 어떤게 피통이 줄어든다고요? 어떤게 피통이 줄어든다고요? 아 부활하면은 아 아 그 잠깐만 근데 나 아 인형 만들때마다 그래서 나 이게 피통이 준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그 있잖아요. 그게 누구야. 무빙은 1대1밖에 안해요. 예 소를 이용해서 잡아요. 소 소가 소가 정말 좋아. 소가 최고야. 최고. 두 마리 이상은 무빙이 안 돼요. 거미라면 모를까? 거미는 두 마리까지는 되죠. 거미는 워낙 동작이 커가지고. 말 나온 김에 거미나 잡으러 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뭐가 없는거지? 곡괭이가 없나? 곡괭이 곡괭이 오 이거 안 만들었어? 저거 무기 이거 갈아버리는 기능 같은거 없나? 갈아버리고 갈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갈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분야 고기만 추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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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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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예. 일부러 쟤네들 근처에 베이스 캠프를 지은거죠.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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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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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은 만나요. livromoo. 바꿀keiten. عدpak 손바니 latest 안맞추 ars 바닷 circuits 아 그래요? 아이스티커? 야 이거 먹어 야 변해 아이고 아이스 스태프? 아이스 스태프 만드는데 뭐 붉은 보습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 스태프 만드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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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게 혹시 들어가나 아 아 이 요리에 이게 구운게 들어가나 어 들어가지네 아 에 아 아 어 조그만한 고기 두개 어 조그만한 고기 두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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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하나도 없나? 야, 일로 와봐. 너 먹어. 따라와. 따라와. 야, 애들 다 어디갔어? 아, 정말요? 어? 이걸 때리면 배고픔 수치같이야? 이게? 야. 3단계까지 갔냐? 아니, 아직 2단계네요. 야. 야. 야야야. 안찮은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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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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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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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오케이. 야. 이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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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왕겜이나 잡을까? 아 여왕겜 자 거..잠.. 거미실 어디있더라? 야 일로와봐 돼지 야 돼지 일로와봐 아이씨 다크가 싫대 야야야야 싫대 안먹는데 배부로돼 아니 돼지가 배부로돼 돼지가 배부로돼 돼지가 배부로돼 아이잉이래 아 그냥 때려잡아야되나? 야 야 때려잡아 야 자 어 자 야 아 안쪽 못쩍이네 어? 얘네들은 같은 동족을 때려도 나를 공격 안하는구나 아니 이런일이 세상에 이런일이 아이씨 야 여왕 아이씨 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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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아 이거 아까운데 어? 왜 이렇게 왜 없어 무당벌레가? 아 무당벌레 개통벌레가? 아 개통벌레 이거 반대뿌리 네네 지금 겨울이라 나베 안나오죠? 아 마이너스 51%? 아 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51%구나 아 이렇게 주고 어 음 아니아니 봄되면 아이고 똥을 왜 여기다 했나? 봄되면 여기 나오는 벌들 다 잡아다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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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아 아 아 애넘 아 아 근데.. 죽으면 저장이 없어지죠? 죽으면 저장이 없어지는거구나 캔디는 안상할거같은데? 캔디는 안상하지 않나요? 캔디도 상하나? 캔디는 펭귄이 다 어디갔지? 겨울인데 펭귄이 없네 캔디는 얇아벽 돌은 안자라지 않나요? 그 안자라는걸로 아는게?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 미트볼 나오려나? 고기를 종류마다 하나씩 다 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미트볼 나오네 이씨 일렘 두 decreases 와 열등이나 되네 저게 고기무기가 데미지가 쎈가? 데미지는 별로 모르겠네 차가하고 비슷한거 같네 나뭇가지 이게 뭐였더라?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67일 죽지도 않고 계속 버텼어요 내일 67일부터 한번 쭉 해보죠 자 오늘 저녁방송때 뵙도록 하죠 그러면 먹을 수 있대요 자 나가시기전에 추천한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자 자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